가슴이 형성은? 가슴이 형성은 팔걸이 아아 하나 둘 셋 슈퍼주년이 우리 슈퍼주년이 우리는 아파요 아파 사과 나와서요 동혜 아파 사과 나와서요 이메용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이뻐진요 Did you guys miss me? 아아아아아 I miss you so much Did you guys miss me? 아아아아아 I miss you so so much 아아아아아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 수다라고 하는 고감이야 아아아 아아아아아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어제도 여러분과 만나면 오늘 이틀째 함께하고 있는데 아아아 아아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너무나 행복하고요 아아아아아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호텔을 좀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깨끗하고 근데 정말 정말 bers이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많은데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반하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나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인도네시아 아아아아 그래서 저희는 계속 내시고렘과 미고렘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만나면 내시고렘과 미고렘을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희 슈퍼뉴어마 경방시키가 아 네 아날로그 트림 유튜브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종자카르타에서 아 네 아날로그 트림 유튜브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아 네 아날로그 트림이 방영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리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가 항상 잘 아기니라는 장소를 알고 계신지 이제 마이크 좀 더 볼게요 많이 바란 때 믹 bedeutet 다음 노래를 위해서 마이크를 곤칠하고 네, 보내 낙지 저희가 제일 먼저 지민 먼저 뭐라고요? 어떻게 잘생겼다고? 로덕에는 좋은 얼굴 매일 보고 있어요 롤러 라이브 마이로 라이브ınt이 잘생겼다고 이틀 동안 본인은 좋죠? 저희는 2주일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다음 곡으로. 다음 곡은 여러분과 함께 불러주세요. 다음 곡은 여러분과 함께 불러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주세요. 다음 곡은 여러분과 함께 불러주세요. 그 다음 곡으로. 우리의 노래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다음 곡으로. 3가지 곡은. 네? 네, 노래 맞습니다. 나의 노래입니다.